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바쁘시죠, 교수님? 네.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방송 출연 문의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최근에는 좀 어떤 데 나가서 가장 인상 깊었다라는 방송이 좀 있었나요, 교수님? 일단은 지금 이슈는 후쿠시마 셔리스 방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위험하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위험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최근에 저희 학회장님께서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들을 검토해가지고 이런 게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올려드렸더니 검토를 했으니까 이제 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검토한 사람이 나가라.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요청이 들어오면 다 저한테 미루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몇 분에 나갔습니다. 학회장님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백원필 학회장님이시고요. 저는 이제 차기 학회장일 예정인데요. 9월 달부터 바뀌신다고? 네. 그런데 검토해달라고 해서 제가 검토해줬는데 그게 이제 제가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방송 출연하신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나가신 것 중에서 제일 아무래도 화제가 된 거는 연합뉴스에도 많이 나가셨고 여러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만 KBS의 이제 주진우 더 라이브였나요? 거기 이제 출연하신 게 가장 화제가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한 조회수가 한 16만, 18만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방송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한 3만, 4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요즘 그 표현으로 역주행하듯이 계속해가지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주변에서 좀 반응도 좀 있나요? 교수님 좀 어떤가요? 저 이제 3만, 4만 정도 됐을 때 저도 이제 봤습니다. 그 댓글들이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댓글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이제 댓글을 보게 되고 이제 며칠 동안 우울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제 기억엔 그 서민 교수님이 그 유튜브를 보시고 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평을 듣고 다른 분들이 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 막 들어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매체에서도 그 유튜브에 대해서 다루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가속적으로 많이 보는 상황이 됐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주진우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고 아, 무식하다면 이제 약간 좀 정치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으셨던? 별로 관심 없이. 그래서 약간 좀 위험하다는 쪽 성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그래서 이제 가서 소신껏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주진우 기자가 과거에 아무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주진우 기자는 광우병 뭐 이렇게 선동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잘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네, 전혀 몰랐습니다. 아, 그럼 약간 방송을 하면서 아, 이게 좀 내가 의도했던 거나 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좀 진행자가 좀 편파적이다라는 좀 생각은 실제 방송 하나 좀 느끼셨나요? 좀 어떠셨나요? 네, 원래는 지금 그 석윤열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을 이제 그 한꺼번에 부를 작정이었던 거죠. 아, 원래 그 방송에서? 네, 월요일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월요일에 무슨 일정이 있어서 저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월요일은 석윤열 교수님 모시고 화요일은 이제 저랑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것들이고요. 네, 네. 원래 석윤열 교수님이 저랑 같이 토론하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저희가 여러 번 공개 토론도 제안하고 했는데도 안 하셨는데 그 방송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전후 맥락은 몰랐고 석윤열 교수님 모신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그 석외가 들어왔는데 저는 월요일 날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화요일 날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멋 모르고 갔었던 거고요. 이제 그 분 이제 전후 라디오를 보고 그 전날 이제 석윤열 교수님이 발표한 걸 보고 아, 이런 분이셨구나. 아, 주진욱이잖아. 느낌 이제 그날, 그 전날 알았죠. 네, 네.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소신껏 얘기하고 어, 계속 이렇게 꼬이면 어, 그냥 일어나서 나와야 되겠다. 자리를 박차고 닿았겠다. 네, 근데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 네. 제가 방송을 봤었을 때는 약간 주진욱 기자가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좀 말을 끊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교수님이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사실을 전달해 주는데 좀 때를 쓴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좀 교수님한테 인터뷰를 좀 부탁드렸던 거는 그때는 방송이 뭐 20분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주진욱 기자가 좀 의도하는 그런 또 질문들도 있다 보니까 약간 교수님께서 그때 더 좀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못한 얘기를 오늘 좀 부가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자리에 좀 모시게 됐는데요. 일단 좀 그때 나왔던 주진욱 기자가 했던 질문을 제가 좀 상기를 하면서 좀 질문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왔던 질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가 이번에 이제 방류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방류가 됐는데 그건 이제 오염수라고 불러야 되겠죠. 오염수랑 처리수 두 가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처음 아마 질문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 안전하냐 아니냐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방법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완전히 뭐 거르거나 할, 처리를 하거나 할 겨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바로 이제 바다로 방류가 됐었고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해양계측이나 이런 측정설비들이 잘 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전혀 이제 검출이 안 된 거죠.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했지만 그 방사선 영향이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 물고기에서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방류하겠다는 양은 그 당시에 방류하겠다는 것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요. 또 다른 아주 기본적인 얘기는 지금 어떤 일반 공장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방사선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왈부왈부 할 수가 없어요. 배출 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배출 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것은 방류하는 사람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걸 봤을 때 옆에서 하라 말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배출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은 수치로 정해져 있고 그 이하로 배출할 때는 환경 영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공장이 배출 기준 이하로 뭔가를 방류하는데 중국에서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A라는 공장에서 배출 기준 이하로 방출하는데 B라는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서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는 배출 기준의 한 40분의 1 정도로 낮은 농도로 배출하겠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도쿄 전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하라 말하라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니면 고농도로 방류를 한다거나 할 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첫째로는 안전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방류 여부는 대출 기준 이하의 방류 여부는 그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해라 말하라 할 일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을 엮어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은 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 자국 내에서 다른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왈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이고 지금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하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오염수도 아니고 그거보다 방류의 양도 훨씬 적고 농도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작은 처리수를 지금 방류하고 기준보다도 몇 십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상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진우 방송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일본이 그렇게나 자신만만하다고 하면 왜 도대체 전 세계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안 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일본이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나요? 매우 잘하고 있죠. 매우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 우리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자료가 한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글로까지. 그리고 이제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후쿠시을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가 4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그래서 이제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가 4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그래서 이제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은 우리가 좀 안 쓰는 좀 어눌한 표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정보를 얻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요. 또 IAE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그동안 이제 IAEA 팀이 일본에 와서 조사했었던 보고서들 중간 단계 보고서들까지 다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영어입니다. 다운받아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이후로 국제컨퍼런스에 여러 번 가보면요. 꼭 일본 분들이 오셔서 지금 후쿠시마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라는 발표를 꼭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안에 로봇 장비 들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현재 방사선 수준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쭉 해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저널이라는 거죠. 학자들 중에서는 저널이 발표가 되면서 거기 이제 지금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 또 주변의 해역에서 그 뭐 검출된 물고기의 방사선 농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가 없다. 혹은 공개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정말 찾아보시고 그 말을 하시는 건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그 자료를 입에다 넣어주기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진입장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저널로 이렇게 논문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이제 뭐 정치적으로야 어떻게 뭐 정보 공개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선동 비수무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 학자들까지 이렇게 속이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널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이미 공신력이 있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정보 공개가 다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게 처리수 자체가 그러면 또 안전하냐 이런 식의 또 논리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알프스라고 하는 이제 그 처리 기계인가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터죠. 필터 같은 겁니까? 그 필터 자체가 뭔가 좀 에러가 있는 건 아닐지 그리고 그 필터가 진짜로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처리수 가 진짜 처리수 라고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또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미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 미팅. 네. 그 미팅 하면은 이제 그 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타입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떼어내느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라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라면이요? 라면 좋아하세요? 뭐 대답은 뭐 하겠죠. 그러면 이제 라면 꼬들꼬들하게 끓이는 거 좋아하세요? 푹 퍼지는 거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파 넣어두세요? 안 넣어두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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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조금 넣으세요? 많이 넣으세요? 라면만 가지고 한 10분 물고 늘어지면 도망간다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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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알프스 필터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실은 라면랑 비슷하게. 네. 네. 알프스 필터가 뭘로 맥히면 어떻게 되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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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네. 네. 알프스 필터가 교체하는 중에 나오는 오염수는 어떻게 할 거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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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알프스 필터가 비싸가지고 애끼면 어떻게 할 거냐. 알프스 필터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이 알프스 필터에만 고정되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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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원회력 전문가들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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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어 알프스 필터가 고장 나면 오염수가 흘러나가다 보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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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은 전체를 보면 오염수가 발생하면은 그걸 채취해서 어 지금 농도가 방사능 농도가 얼마큼인지를 측정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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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프스로 바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맨 처음에 무슨 거루고 뭐 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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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알프스 필터에서 이제 또 거루고 네. 나오면 다시 농도 측정을 합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아 이건 배출기준 이하로 떨어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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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 탱크로 넣어놓는 것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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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t. 기소 부족하다. 어. 그러면 이제 다시 거칩니다. 어. 어.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좀 알프스 필터가 첫 번째 못 거르면 계속 못 거르는 거 아니냐 음. 네. 그런 얘기도 해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걸릴 때 물리적으로 걸른다고 치면 망 사이즈가 똑같아 가지고 이제 그거 통과한다면 그 다음에 너도 또 통과할 거다 생각하지만 필터할 때 흡착이라든지 이런 화학적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걸러서 못 걸렸지만 다음에 걸리면 다시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걸른 다음에 다시 농도 측정을 하고 저장했다가 나중에 배출하기 전에도 다시 또 농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희석을 한 이후에도 방류하기 직전에 또 농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희석하기 전에 농도 측정할 때 농도가 높다. 그럼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알프스 필터가 중간에 고장 났네 안 고장 났네는 최종 단계에서 다 걸러지는 문제입니다. 이미 확인이 다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액체 폐기물 처리라는 전체 시스템을 보면 사실 알프스 필터만 가지고 그렇게 고집하는 문제는 우리 아까 그 라면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인종의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프스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 국민들은 전체 시스템을 못 보고 알프스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제 전문가들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사실 전체 시스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알프스 답변만 하다 보면 질문하고 답변을 다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그래도 알프스 고장 낳으면 문제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사실 따로 있는데 내가 미팅 나온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데 괜히 라면 같은데 신경을 좀 쓰게 돼요. 그렇죠. 라면만 얘기하면 걔는 머릿속에 라면밖에 없는 친구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크게 보면은 문제가 아닌데 네. 그중에 작은 부분 부분 나눠서 보면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알프스나 어떤 처리 계통의 어떤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은 이 전체 시스템을 못 봐서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류하고 나서도 네. 어 모니터링 포스트를 방류구 지점에 몇 군데 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방류한 다음에 그 물을 채취해 가지고 방사선 숙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측정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방사선 양이 나오면 중단하고 문제를 찾는다.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방류한 뒤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약에 초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문제가 생겨서 고농도의 방사선 수가 나왔다. 네. 그럼 이제 모니터링 포스트에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류 중단하고 재점검 하겠죠. 네.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그 정도 양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지금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 사실 알프스라고 하는 것은 방류하는 과정에서 그냥 딱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불가한 것인데 그렇죠. 한 단계인 것이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침소봉대 하듯이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지금 하는 느낌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거가 이제 제가 듣기에는 다 납득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또 주진우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반은 야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방류하기 전에도 하고 그리고 뭐 채취에서도 하고 몇 번 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어떤 발표 결과에 대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말고 뭔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뭔가 좀 측정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있나요? 있죠. 그런데 우선 이 문제에 막 몰입해서 다루다 보면 망각하는 게 있어요. 일본이 오염수를 만약에 방류했다. 그 정도의 방산오염수를 방류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건 자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민한테 피해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우리한테도 피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국민한테는 피해 없고 우리한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국민 보호를 한다는 것을 가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 맞네요. 그 부분은 많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까 일본도 국민이 있고 후쿠시마에 지금 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있고요. 또한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환경 방사능 감시를 썩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핸드폰에 e-rad라는 앱이 있어요. e-rad. e-rad라는 핸드폰 앱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무료입니다. 우리나라의 130 몇 군데의 공간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포스트를 두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방사선을 보여줘요. 제가 충남을 간다고 충남 딱 찍으면 거기 고지점에 환경 방사능이 딱 나와요. 그 앱에서 보시면 해양 수를 샘플링해서 세슘 137의 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그 앱에 있습니다. 그 앱이 나온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활동을 한 것들 공간 방사능을 측정을 하고 해수에 있는 방사선 그 다음에 어류, 그날 아침에 수협에 가서 잡은 물고기들을 몇 개 사다가 측정하고 이런 활동들은 2001년 혹은 그 전부터 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놨어요. 그래갖고 그래프로 다 나옵니다. 세슘 농도가 얼마고 이게 너무 미량이다 보니까 너무 미량일 경우에는 들쭉날쭉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큰 시각에서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건데 아주 늘쭉날쭉하지만 2001년도부터 그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요.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도 했습니다.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니까 좀 더 강화할 거고요. 지금은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는 데서 그 일을 했었는데 지금 수협에서도 그 일을 또 독립적으로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수구 쪽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두 개를 합치고 나면 아마 우리나라 한 70여 군데 해역에서 물을 해체해가지고 방사선 측정을 하고 공개하는 일들이 계속 이뤄질 것이고요. 그게 이제 국가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고 직접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 이제 초록색 풍선들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 다 안전한대요 지금? 아무 지점이나 딱 찍으면 그 지점에 방사선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앱에 보면 어업도 있고요. 여기 제주도 옆에 이어도가 있는데요. 이거 이어도에 있는 거를 제가 2009년도에 설치해서 아 교수님이 설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만 받았습니다. 네. 이어도는 교수님께서 설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일본이 공개하는 걸 일방적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일본이 제일 먼저 방류를 한다고 한다면 1차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당연히 일본 자국이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류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그 다음이 미국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뺑 둘러가지고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에 도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알프스를 통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걸러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삼중수소 그게 이제 안 걸러진다 그래가지고 석윤열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은 계속해가지고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우리한테 엄청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근데 알프스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곳이고 이거는 또 무슨 뭐 해류를 통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 뭐 지하수였나요? 뭐 심층수 네. 심층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금방 또 들어올 수도 있다. 1, 2년 만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삼중수소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진짜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위원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자에다가 위치할 때 위자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같은 원소 이게 동위원소인데 네. 그럼 어디서 위치가 같으냐 그러니까 우리 주기율표 입니다. 주기율표에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수소, 헬륨, 리튬, 벨륨 이렇게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소를 나열한 그 주기율표에서 위치가 같다는 건 양성자 수가 같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 세 가지가 수소의 동위원소입니다. 아, 수소랑 동위원소에요? 네. 주기율표상 위치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 세 가지는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수소죠. 그 안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게 수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핵 안에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라고 부르고 그 안에 중성자도 하나 있으면 중수소라고 부르고 네. 중성자가 두 개 있으면 드디어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삼중수소네. 네. 이제 수소랑 중수소는 방사선이 없고요. 네네네. 삼중수소는 약한 방사선이 나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방사선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알파선과 베타선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알파선과 베타선은 거의 종이 한 장 있으면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대부분 우리 피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건강, 보건학적으로는 알파선, 베타선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감마선은 이제 투과력이 있으니까 우리 엑스레이 찍듯이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먹었을 때는 네.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알파선, 베타선이 못 나오니까 네. 오히려 거꾸로 알파선, 베타선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 네네. 그래서 이제 삼중수소는 우리가 이제 흡입하게 되면 주로 뭐 기체 상태로 이렇게 그 호흡에 의해서 마시는 것보다도 이제 물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물은 이제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 합쳐져서 H2O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그 H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삼중수소 T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H2O가 되거나 네. 아니면 뭐 T2O 이런 식으로 했고 네. 물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물과 뭐 큰 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물은 필터를 통과한 때더라 그러면 사람들 웃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통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중수소 수도 당연히 통과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삼중수소는 뭐 못 막는 때더라 그러면 가.. 그게 네. 네. 뭐 시골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은 하루에 500원도 쓰면 되더라 네. 네. 뭐 하여튼 왜 웃긴지 웃긴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삼중수소 수도 물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만약에 우리가 마시게 되면 네.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음.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방사선 붕괴를 해가지고 네. 베타선을 내고 방사선이 없는 물질로 바뀌어 버리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물 마시면 소변보는 것처럼 네. 땀이나 소변으로 체액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세포에 있는 수소물 대신에 삼중수소 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유기결합이라고 합니다. 유기결합을 하게 되면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 네. 그냥 유기결합분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한 십몇일 있으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갔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기결합분이 2. 몇 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네. 커피 한 잔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 네. 삼중수소 그거보다 네. 바나나나 커피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양이. 그래서 삼중수소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우리 지금 뭐 뭐 배출 기준이 6만 백그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6만이면 되게 큰 거 아니냐. 그럼 6만하면 6 곱하기 10에 4승 이렇게 되는데 네. 네. 우리 아보가드로수는 10에 23승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분자 1모를 만들려면 네. 그러니까 그 분자의 세계에서는 원자의 세계에서는 뭐 10에 4승 10에 5승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네. 10에 한 20승 이렇게 돼야지 큰 숫자고요. 그것도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실은 우리 시계 여기 야광 이렇게 도료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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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대충 한 2억 백그를 댑니다. 아 거기 형광 들어가는 네. 그게 삼중수소거든요. 어 터대 native 도청에 보면은 네네. 가늠새가 있고 가늠자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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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야광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도 볼 수 leva있는데 그것도 삼중수소입니다. mostly 오 근데 삼중수소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몸이 지금 공기로 ado 대기로ihin 뭐 많이 있구요. 삼중수소야죠. 네. 네. 그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주선하고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매년 한 200g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세 지구적으로 매년 200g쯤 생기고 동해에 비로 내려온 삼중수소가 한 3g 정도 됩니다. 삼중수소로만 모아보면 비는 많지만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에 저장되어 있는 삼중수소는 2021년 데이터로는 2.2g이었어요. 비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보다 적네요. 그 2.2g을 30년에서 나눠서 방류하니까 1년에 0.06g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에 비로 오는 게 3g인데 비교 자체도 안되네요. 그러니까 그 삼중수소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제가 환장한 얘기가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연상태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삼중수소가 있고 그리고 그 양에 비교해 봤을 때 후쿠시마 처리수에 들어가 있는 건 얘기해 주신 것처럼 0.06g 정도밖에 안된다는 건데 그쪽에서 주진욱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삼중수소가 이 삼중수소랑 같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컨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오염수인 것이고 이거는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똑같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무식한 거죠. 과거에 2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방사능을 받아요. 그런데 무슨 음식물에 들어있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을 섭취할 때 칼륨 동이온소와 방사능 동이온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복이나 이런 거 멸치 이런 거 먹으면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동이온소만 있고요. 그리고 센슘은 지금 전 세계 어느 바다에나 물 채취하면 다 나옵니다. 센슘. 밀양이어서 그렇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방사선을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하에 보면 이렇게 건물 있으면 거기서 라돈가스가 나와가지고 라돈을 흡입해가지고 방사선을 받는 양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한 3밀리슈버트 정도의 방사선을 받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냥. 그리고 이제 뭐 그 지금 말씀하신 뭐 그 후쿠시마에 의해서 3중수소 때문에 뭐 0.0000001밀리슈버트 정도 받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핵 활동하시는 분 중에 인공방사능과 자연 방사능은 다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연 방사능은 괜찮지만 인공방사능은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 원소가 인공이니까 방사능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사고가 났건 아니면 정상운전 중에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건 농도가 중요한 거지. 뭐 사고 나서 나온 방사선은 더 위험하고 정상운전 중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뭐 덜 위험하고 이런 건 아니죠. 결국은 배출할 때 농도의 문제인 거죠. 농도로 따지면 되는 건데 요즘 그분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뭐 정권 따라서 해류 방향도 바뀌는 것 같고 원소도 뭐 이렇게 뭐 종류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정권 따라서 똑같은 이제 원소일 뿐인 것이고 자연 상태의 어떤 그 뭐 그거나 뭐 인공정에 관한 뭐 당연히 똑같은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그 아까 세슘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교수님. 이번에 이제 우럭이 또 뭐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기준치 180배 가까이 되는. 이것 때문에 좀 같은 저희 쪽에서도 이거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초기에 이제 300톤씩 이제 막 방류를 했죠. 그 정도의 오염수를. 근데 이제 그래서 어 당연히 이제 거기서 어로활동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일본에서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죠. 그래서 어 바다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내양입니다. 이제 원자력발전소에 보면은 발전소에 필요한 부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항구가 있어요. 이제 그건 방파제로 되어 있고 조그마한 어선들이 피신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외부 어선들은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서 뭐 실효차치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운반할 때 필요한 건데 그쪽을 통해서 방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양이라는 건 방파제로 둘러싸여 있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만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내양이 있고 그 다음에 20km 지점 반경으로 해서 안쪽 그 다음에 바깥쪽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 어류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그 방사성 농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양은 이거 틀림없이 오염되어 있을 거잖아요. 방사성 물질을 내보냈으니까 그래서 내양은 거기 가두리 양식장처럼 거물로 쳐놨습니다. 아 내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물론 작은 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내양 그 다음 20km 안쪽 20km 바깥쪽 이 세 군데에 물고기를 샘플링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사성 농도 측정한 막대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들측날측합니다. 기준선이 있어서 가끔 기준선 근처까지 간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2013년 정도가 되면 20km 안쪽이건 20km 바깥쪽이건 내양을 제외하고는 기준치를 넘는 물고기들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양에서는 가끔씩 기준치를 넘는 것들이 툭툭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발견된 것들이 내양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거는 어민들이 어로 활동을 통해서 잡은 물고기가 방사능이 높았던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오염이 얼마큼 줄어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링한 물고기이고 식탁에 오르는 물고기랑 다른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에서는 이걸 갖다가 내양 그리고 뭐 내양이 가두리로 막혀있다. 이런 언급을 안 하고 그냥 후쿠시마 아빠다. 그러니까요. 하니까 어 그러면 내가 먹은 것 중에도 어쩌면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이제 그 문턱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우리가 이렇게 탁 쳤을 때 어느 정도 힘부터는 아프기 시작할까. 그 전에는 안 아프다가 또 안 말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펀치가 되는 거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바닥에 있는 상자를 이렇게 미는데 정말 약한 힘으로 밀 때는 분명히 힘을 주고 있는데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 그걸 기억해 문턱값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hreshold죠. 네. 근데 이제 방사선에도 threshold라는 게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이하의 방사선을 받았을 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백혈구를 뽑아보든 적혈구를 뽑아보든 근데 가장 인체에 민감한 게 이제 적혈구입니다. 방사선 받았을 때 나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적혈구, 절혈구 뽑아보시면 개수가 줄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거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방사선 받았을 때 드디어 이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문턱값이 네. 암이 걸리는 게 아니고 차이를 보이는 문턱값이 뭐 건강에 해로워진다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 100mSv입니다. 100mSv. 그러면 이제 이만큼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기준치는 그거의 1%인 1mSv를 잡아놨어요.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할 때 그 기준치가 여기에 1mSv. 그러니까 이제 기준치의 10배를 받았다 그러면 10mSv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직 100mSv로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치의 10배다 그러면 벌써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어머 심각한 거 같은데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치를 이퀄 허용치랑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기준치의 10배다 이걸 갖다가 마치 허용치의 10배다로 느끼면 이건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준치의 100배다 그러면 아 이게 약간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슈 무럭은 2011년도의 사고 당시에 방류했던 그 오염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류하겠다는 처리수는 그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배출 기준 미만으로 만들어서 보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얘랑 얘랑은 다른 물인 거예요. 실은.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 물고기가 아직 안 죽었다 그러면 철이 직전은 처리수에다가 이 물고기를 넣으면 오래 놔두면 이 물고기의 방사선이 줄어들 거예요. 그 물의 방사선이 작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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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관관계라는 것과 인과관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연관관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같은 후쿠시마라는 연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 뭘 몰라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뭐 180배 세심 물고기 그러면 국민들 누구라도 걱정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되는 거는 그냥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뭐 세슘이 기준치 180배가 넘는 우럭이 발견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이 듣기는 어? 그럼 내가 먹는 우럭에도 뭔가 일본산 스위폰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한테 세슘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 라는 걱정이 되지만 교수님이 짚어주신 얘기 세 가지가 했던 첫 번째가 애당초 이 우럭 이번에 발견된 그 우럭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오염수로부터 영향을 받은 친구인 것이고 지금 처리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친구인 것이고 두 번째가 이것도 그냥 뭐 어민들이 이번에 뭐 건진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실험용도라고 봐도 되는 거의 뭐 그 정도의 친구를 이제 건져낸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짚어주신 것 같은 경우는 애당초 기준치라는 것 자체도 뭐 180배가 됐다고 해도 뭐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뭐 건강에 영향을 주기보다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주 뭐 그 보수적으로 그냥 수치를 정해놓은 것뿐인 것이지 기준치를 넘었다 해서 그것도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정도로 봤었을 때는 아예 그냥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우럭이었던 거네요 뭐 다 통째로 다 드셨으면 아마 엑스레이 한 방 정도 아하하하 네 네 이 친구를 통째로 다가고 엑스레이 한 방 정도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번에 주진우 그 방송에서 또 나왔던 얘기가 다 좋다 어쨌거나 그래서 뭐 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뭐 일본에서 그냥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타러 방류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해양 방류라는 거는 네 어느 나라 또 어떤 기업에서도 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공장에서 그 회수를 어 뭐 저기 정화를 해서 네 네 어느 기준 이하로 만드는 상태에서 네 강이나 바다로 방류하는 것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네 그것들을 뭐 재활용할 수도 물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재활용에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네 어 그리고 그 허용 뭐 배출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그 이하로는 배출에도 환경상 영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방류하는 것이죠 어 그거에 대해서 어 방류하지 말아라 그러면 저 돈 드는데요 돈 주실래요 어 물어볼 거고 네네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면 되는데 내가 주는 거 아니고 나랏돈으로 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뭐 지금 제가 최근에 제가 원래 정치적인 건 아니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네네 그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민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무슨 국고에서 지원을 하겠다 네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가 있다고 저한테 어떤 의견이시냐고 이제 질문을 해서 병 주고 약 주고다 안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선동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대책을 이라고 이제 국고 지원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 어민들이 물고기 팔아서 부자 되고 싶지 국고 지원 받아서 부자 되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때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어 가로열고 저기 내가 병 주고 나라돈으로 약 주고 그냥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네요 네 그런 얘기 했는데 어 지금 방류를 하지 말아라 네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뭐 배출 기준 이하의 배출이기 때문에 그건 기업이 뭐 국가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너 방구 끼지 말아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냄새 나니까 방구 끼지 말아라 네네 어쩌라고요 네네 이거는 사실은 그 제어 방출이라는 네네 기본적인 산업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어 또 설령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국민들을 속이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거죠 그쵸 조롱이죠 에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백주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도쿄 시민한테 공급해라 네네 뭐 더 쌓아놔라 호수 만들어서 해라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거는 그 저기 어떤 그 질서 있는 문화적인 발언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약간 양현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그런 발언을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서 그냥 대놓고 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류하지 말아라 자료를 내놔라 라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에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한테 똑같이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도 방류하니까 너도 자료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시찰단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근데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진우 기자의 그때 반응이 아니 우리나라가 방류하는 거랑 일본이 방류하는 거랑 어떻게 똑같냐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있던 나라인데 이렇게 이제 반문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그런 것 같은 거죠 천연방사능 인공방사능 사고 나서 나온 방사능은 안 되고 병상운전에서 나오는 건 되고 그게 아니고 농도가 낮은 건 되고 농도가 높은 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지금 오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수산업의 위기를 맞는다거나 어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국내적으로 걱정되는 일이라면 저는 국제적으로 걱정되는 일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내적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 IAEA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가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호응해 준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나라 망신인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았으니까 네네 지금 최근에 G7 국가에서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 줬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어 지금 그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만약에 우리만 반대한다 그러면 네네 우리가 이상한 나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도 잘 안 사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도 생각하면서 국내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국내 정치에서 좀 우위를 점유하겠다고 나라 채명까지 깔까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얘기죠 완전히 대한민국 망신을 끼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쪽에 있는 분들은 일본이 전 세계를 매수한 거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뭐 사실 병적인 증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오늘 교수님 쭉 이제 그 사실상 주진우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저희가 다 전반적으로 다룬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저는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산업적 성과도 잃었고 경제 발전도 잃었고 굉장히 잘 살게 됐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 세계 10위의 교역국이고 또 외국 어디 나라 가봐도 굉장히 좋은 나라고 네 치한도 좋고 뭐 요즘 뭐 그 과거랑 비교해 보면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이제 요즘 사람을 요즘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매일 도시락에 고기가 나와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전국 60년대나 50년대 사신 분들이나 그 전에 사신 분들은 고기를 그렇게 매일 먹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일 생활권이라고 했다고요 네 대한민국을 하루 만에 간다 지금은 하루가 아니고 두 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부신 발전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2000년이 되면 모든 집에 자가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 저거 아닐 거다 네 네 근데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부자든 가난하든 대부분 다 스마트폰 쓰시고 네 네 그리고 살 찌는 게 문제지 빠지는 게 문제인 건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빈부라는 거는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제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큰 병증이고요 두 번째 병증은 우리가 그동안 성장했었던 것들을 부정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병증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것도 했지만 어 이제 탈원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더 좋아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적자도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요즘 생각 없이 어떤 퍼플리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사실 후쿠시도 나라 전체가 이렇게 매달릴만한 사안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사고 났을 때 막 방류했던 양 때도 아무 문제 없었고 그렇죠 지금은 그거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방류하겠다는 건데 네 우리가 왜 거기에 신경쓰고 살아야 되는가 네 우리 자기 생업 있고 저도 이제 학생 논문 검토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네 어 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매달려서 국론을 저기 뭐 분열시키고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을 모르는 것들을 모르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사고 났을 때 막 방류했던 양 때도 아무 문제 없었고 그렇죠 지금은 그거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방류하겠다는 건데 네 우리가 왜 거기에 신경쓰고 살아야 되는가 네 이것들이 결국은 그 성장을 저해하는 병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 약간 탈원전 때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전문가들이 잘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잘 될 일을 갖다가 네 왜 자꾸 이제 없는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열심히 일할 사람은 일 못하고 방송에 나오게 하고 이러는가 이런 것들이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몇 번이나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키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모든 피해가 일반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 경우만큼은 어 약간 좀 뭐 또 총선이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 뭐 사생결당하듯이 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교수님께서 워낙에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선동 당하거나 거짓에 속는 일은 아마 없으시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너무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